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딱 봐도 뭐와 디자인이 비슷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SM7B죠 그리고 심지어 이름에도 70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PD70 그래서 보면 약간 요새 이런 스타일의 다이나믹 마이크가 SM7B로 많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서 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SM7B 같은 경우에는 유명 뮤지션들이 실제 최종 결과물로서 자기 앨범에다가 더 많이 싣고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좀 깼죠 다이나믹으로는 앨범 최종 녹음을 잘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그 이후로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다이나믹의 그런 특유의 질감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런 앨범 전체적인 질감을 뽑아내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요새는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죠 뭐 부단 뭐 꼭 그 뮤지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자메로 카이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해서 앨범 내는 뭐 그 사운드 질감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유명한 이라고 이게 좀 영상에서 좀 뮤지션들한테 꽤 많이 좀 영향을 줬던 영상이 존 메이어가 이제 그 뉴비 때부터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컨티뉴 앨범까지 쫙 가는 뭔가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다큐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컨티뉴 앨범일 거야 아마 그 앨범 제작할 때 이걸로 막 녹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큰 영향이 좀 있는 요만큼의 또 블럭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요게 이제 아예 그 팟필터가 쓰여져 있죠? 안에 빼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게 좋죠 그러니까 뭐 굳이 팟필터 없이 요거 하나가 이미 일체형으로 디자인이죠? 마치 무슨 예전에 그 우리 보면 꼬깔콘 이렇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외관 저희가 따로 볼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게 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꼬깔 이게 다구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 짹궂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녹음 부스 있다 그래서 요렇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막 녹음하고 있을 거 아냐 바깥에서 보면서 어 SM7B 쓰는구나 그런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다 아 7B는 아니고? 아 7B는 아니고 7고 비슷한 거 있어 이렇게 여러분 수음하실 때 컨텐서처럼 여기다 대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프리소너스인지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PD70의 가격은 지난 시간에 제일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있었던 PX1은 컨텐서치곤 싼 거 있잖아요 16만 5천원 얘는 다이나믹치고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16만 5천원 네 그렇죠 같은 두 개가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으로 치자면은 이제 58이랑 오늘 비교를 할 건데 58보다 한 단계 위에 가격대라고 보셔야 되겠죠 10만원대 이제 초반에서 10만원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가격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PD70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웃긴 게 테크 스펙을 보면은 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20에서 2만으로 컨텐서 마이크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SM7B랑 지금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SM7B가 한 지금은 50만원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 그렇죠 54만 9천원이 최저가라고 이제 뜨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 가격인 겁니다 네 지금 이거 딱 3배 하면은 50만원 딱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상에서 보시면은 Great sounding microphone, podcasting, streaming, broadcast and more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PX 나와있던 것처럼 여기에 뭐 보컬리스트, 기타 이런 게 안 나와있죠 그냥 podcast, streaming, broadcast 이렇게 나와있고 근데 실제로 오히려 뭐 여러분들이 그 노래 녹음을 받으실 때도 그 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타에는 분명히 특화되어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뭐 받기 전부터 좀 드네요 미리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용도는 봤어요 SM7B, 그러니까 얘는 SM7B는 아니지만 SM7B가 뭐 앰프 마이킹 할 때 하는 거 좀 본 적이 있고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컬은 본 적이 있는데 어쿠스틱 기타에 쓰는 건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이게 PD70 자체가 만들어지기를 스포큰 월드, 말소리에 좀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노래라기보다는 말소리 그리고 이게 애초에 또 나와 있는 게 그 엘리미네이팅 메카니컬 노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이 축에 돼 있는 사운드 말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날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험 캔슬링을 해주면서 그 이제 화자의 말하는 사운드라든가 노래 부르는 사운드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다이나믹으로서의 효과 녹음을 할 때 그런 성능을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그러면 확실히 이제 기타처럼 이제 여음까지 잡아내려면은 좀 안 맞겠네요 네 그렇죠 안 맞겠네요 확실히 다이나믹, 현장감 있는 다이나믹 맞습니다 그런 사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스펙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뭐 이게 답니다 이건 진짜 뭐가 없어요 테크스펙도 뭐 없죠 컨텐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기 써 있는 것들도 되게 단촐해요 자 다이나믹 다이나믹 타입의 프리퀸시 리스판스는 20에서 2만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 저음이 많이 깎여 있죠 아웃풋 임피던스 350옴 이쪽에 위로 올라가서 2키로대역부터 훅 들렸다가 훅 꺼지는 그런 프리퀸시 리스판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에요 음 뭐 잠 뭐 긴 말 필요 없이 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운드 들어보면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58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lubs To the stars Shut up all night till the sun I'm a fun night to get some Shut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a fun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58 58 이 다이나미 뭐 그 소리 그 소리고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다이나미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좀 싸우고 있죠 뭐 저희가 이큐인을 따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나레이션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Yeah 예스 시작됐다 뭐가 시작됐다 네 피닉스의 전설이 시작됐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까 네 오늘의 주인공 PD70입니다 네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We've come too far Shut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ut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하이 뭐야 형 58 자리 뺏게 됐네 진짜 깜짝 놀랐네 하이 뭐야 아니 그니까 아 일단 나레이션까지 듣고 얘기할게요 네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야 이거 표현력이 형 이거 잠깐만 있어봐 좋네요 잠깐만요 지금 58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58 지금 13만원 정도 하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최근 이게 계속 시세가 조금씩 바뀌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냥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그냥 해볼게요 그니까 우리는 스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스위치 없는 애는 10만 5천원 아 그래요 스위치 있는 애들은 이제 뭐 조금 더 비싸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네 5,6만원 더 버텨서 이거 사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오 꽤 좋아요 이게 스탠드 이렇게 해서 작업 책상에 올려놓고 빵 하고 작업하고 빵 하고 작업하고 이게 이제 뭐 다이나믹 마이크 편한 게 있다면 이제 뭐 다 같이 막 작업할 때 나도 불러보고 너도 해보고 뭐 해보고 막 이런 게 이게 편하긴 한데 얘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피지컬적인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응 아니 근데 사운드가 어 아니 오히려 이 하이가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20에서 2만이잖아요 응 저거 PX보다 오히려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아까 하이를 듣는데 그 샛압한데 그 쉐 할 때 그 S 사운드가 귀를 싹 스쳐 지나가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죠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오팔 기타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힘들죠 네 우와 하이가 우와 와 이게 아니 왜냐면은 사실 오팔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팔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15,000까지밖에 없어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16,000부터 2만까지는 그냥 얘가 거의 지금 그 압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쟤는 없고 얘는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하이대역의 질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컬만 한번 들어볼게요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다시 It's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아니 이거 뭐 약간 컨덴서로 받은 거 같아 이거 봐 아니 귀가 너무 시원해 아니 그거 한번 틀어봅시다 PX PX1 보컬만 틀어봐주세요 컨덴서랑 비교를 하게 될 줄이야 그 뒷부분 한번 틀어보죠 Shat up 그거 하는 부분 안정감 있는 느낌이죠 그냥 네네네 근데 얘는 생동감 있는 느낌 지금 얘가 뭐냐면은 이 10만원대의 다이나믹이랑 컨텐츠의 장점을 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엔 저음부 네 한번 들어볼게요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어 표현이 어 표현이요 So let's raise the bar 시원하다 And our cups To the stars 저음 저음을 부르는데도 시원해 위쪽에 대역들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그쵸 58 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성이에요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아니 호구역대가 없다니까 58은 아니 이게 뭐냐면 58을 듣다가 70을 들으면 그니까 있어요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방금처럼 70을 듣다가 58을 들으면 없어요 이게 같은 말인데 굉장히 좀 다르게 다가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그런 거 같아요 5, 6만 원의 가치를 더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작업을 하실 거고 계속 두셔야 된다면 그 저희가 늘 말하는 요즘 뭐 어차피 가시지도 못하는데 그 뭐 회식비 아니면 친구랑 뭐 저녁 조촐하게 한잔할까 아껴가지고 5만 원은 충분히 충분히 더 뗀다 더 뗀다 자 그러면은 자 오케이 약간의 이 큐잉과 에디팅된 사운드 에디팅 사운드 58문장 한번 들어 볼게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나쁘지 않은데 이 친구가 만약에 붙어버리게 된다면 기타 탑도 달라 가이 ㅇㅋ 뒤에 빡빡 꽂혀 와 이거 물건이던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각자 이 트윙을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매긴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면 여러분들이 작업해놓고 세세하게 에디팅을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 맞아요 좋다 좋네요 정말 우리가 7B 했을 때 7B는 이거 플러스 따뜻한 감성에다가 더 디테일한 표현력에다가 물론 50만원대 가격대에 걸맞은 그런 추가적인 나머지 되게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얘가 그 3분의 1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도 저는 오히려 지난 시간에 PX1보다 이 PD70이 가성비를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얘는 정말 괜찮네요 저는 제가 이제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은 이런 형태의 다이나믹 마이크 형태의 아주 정말 잡기 편하고 무게도 줄어든데 사운드는 이런 약간 PD58 같은 게 나오네요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 그러면 진짜 뭔가 히트 상품 될 것 같아요 PD58인데 한 14만 5천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 서랍 열었을 때 이제 SM58 대신에 PD58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프리소너스 여러분들은 메모하시고 네 메모하시고 한번 PD5파라보 개발해 보시는 거 어떨지 네 와 오늘 좀 놀랬습니다 네 오늘 좋네요 사실 저 친구는 서류 전용에서는 좀 그냥 그랬는데 실제로 면접 봤더니 좋았다가 이제 PX1이었다면 이 친구는 일단 서류에서부터 어 다이나믹인데 이만이야 일단 기대하고 봤는데 더 잘해 그거보다 스펙도 좋고 실제 일도 잘하는 친구 그래서 부장님이 더 이렇게 흐뭇했다 아 흐뭇했다 네 회사에 뼈를 묻게 되었다 네 네 네 그런 친구 그리고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임원은 못 갈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임원은 약간 임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알겠습니다 자 PD70은 임원의 확률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렉탐에서 마이크대전처럼 해가지고 SM7B랑 붙여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얘가 혹시나 SM7B만큼 좋아 버리면 그럼 SM7B가 애매해지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가 맨날 저기랑 2일사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보면 기탐이나 아니면 허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종종 기어 대 기어 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렉탐도 마이크 대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붙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대전 얘는 맨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얜 방어전만 하잖아 응 그러니까 아주 불쌍하거든 맨날 방어전만 치러 그러니까 얘 빼고 그냥 정말 부트레드끼리 붙여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우리 2일사가 참 방어율이 높다 방어율은 굉장히 높다 거의 엥가에서 챔피언벨트를 안 내줬다 얘는 거의 디펜딩 챔피언 거의 뭐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PD70까지 프리소노스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둘 다 기대 이상입니다 확실히 기대 이상입니다 추천해줄만한 마이크가 두 개나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저희 PD70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서랍을 열었는데 오팔이 없으시다면 저 같으면 얘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형 생각해볼까요? 한번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